기법 강의로 해서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려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포션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채워지게 되게 되면 정말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금일 같은 경우에도 엘컴텍 같은 경우는 1월부터 해서 상승의 징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발 빠르게 알고 인지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일 또다시 한번 전일에 이어서 전일에 말씀드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종목들의 사례, 그다음에 비덴트에서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죠. 바로 바로미터, 종목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바로미터로서도 포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예시도 같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시간에 또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 제가 전일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용은 다들 아시지만, 이거 일단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데는 바로 이전 거래량보다는 어떻게 된다? 거래량은 무조건 전 거래량보다는 100% 이상이 넘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이거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어떻게 했죠? 수치화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계산기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이것만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전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주가는 상승한다. 매우 쉽죠?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치라고 하게 된다면, 수치는 예시예요. 예시인데 바로 연 거래량이죠. 연 거래량이 2,400주일 때, 12는 바로 12개월. 12개월이기 때문에 나누기 12를 하시게 되면 200주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주가 발생이 되게 되면 당연히 연으로 해서는 2,40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누기 제가 뭐라고 했죠? 24를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400에서 24를 해주면 100이 되는데요. 그러면 한 달에 100주가 들어와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0주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에 100주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주가는 어떻게 된다? 정말 많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 그다음에 데워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게는 이러한 종목들을 정말 잘 찾아내게 되면 500%, 600%, 100% 이상도 많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24냐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왜 24인지는 제가 오랜 시간 검증을 하게 되면서 24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전일 이걸 말씀드리는 게 맞는 고민이 됐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위무는 크게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4를 나눠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바로 금일, 금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선택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럼 도대체 탓죠. 다시 말해서 매수는 어디서 들어가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궁금을 하실 텐데요. 사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하고 추가적으로 또다시 분석을 하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동에 들어오는 봉이라고 하는데, 제 기준에는 이게 매직봉이에요. 우리는 기준 봉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이 봉을 매직봉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 나서 5일선, 11선, 21선으로 하게 돼서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5일선 위에서는 제가 이제 이거를 포션이니까 P0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일 종목을 하나 갖고, 예시 종목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포션, 포션 제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5일선 밑에서는 P1이라고 제가 또 부를 겁니다. 그다음에 5일선과 10일선 사이, 그래서 보통 8일선에서 매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는 P2가 됩니다. P2, P2로 해서 접근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차후에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지만, 전의를 말씀드린 게 우리 노란톡방에 시청자님들 진입하신 가격대 보시게 되면,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P2로 접근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차후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러한 P2로 해서 접근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선과 22선, 그다음에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석 도구로 해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일단은 P3의 타점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기서 이제 타점은 결국에 0, 1, 2, 3, P0, 1, 2, 3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이평선과 저만의 분석 도구로 해서 접근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타점은 그때그때마다 사실 지지와 저항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시장과 함께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딱 한 가지를 정해드릴게요. 5일선 위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선과 5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투매 물량들, 손절 물량들이 제법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P2로 해서 우리는 접근을 하자. 만약에 내가 주식이 잘 모른다고 하게 되면, P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5일선 위에, 다시 말해서 P0와 P1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번 많이 숙달이 되셔야 돼요. 경험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당연히 제가 우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게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상승이 나왔을 때, 왜 이 종목에 대해서 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노란 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차후에 다시 한 번 또, 어차피 제가 매일매일 또 기법 강의 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 타점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을 하실 거는 P0부터 해서 P3까지 해서 접근을 한다. 그다음에 다른 분석 도구로 해서도, 제가 차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분석 도구로 해서 같이 접근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시가 있는데요. 이 예시는 제가 실질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2월 20일에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해서 진입을 한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를 카나리아 바이오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기법은 포션 기법의 P0에 해당이 되는 기법이거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일단 연봉은 갖고 온 거는 다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리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거는 제가 전일 캡쳐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한참 못 미치죠. 한참 못 미치는데, 22년 거래량이 무려 6억 2,700만 주 정도가 증가가 되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굉장히 또 계산기 그냥 꺼내시면 됩니다. 계산기 꺼내서 나누기 24를 하셔서, 이 24의 24가 부합이 된다고 하게 되면, 즉 이상이 되게 되면 거래량이, 그러면 카나리아 바이오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연봉 갖고 온 이유, 다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봉의 이 거래량을, 전년도의 거래량을 보셔라. 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캡쳐를 해왔고요. 저도 실질적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필요 거래량을, 지금 6억 2천만 주 정도가, 6억만 주 이상 되게 되면 하루 거래량이 약 2,600만 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월 20일 날 실시간, 제가 매수 사인이 나왔을 때가 11시였습니다. 11시였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결국엔 결과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결과치가 돼버리는 건데, 이게 P0, P1이 기법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거는 차후에 제가 또 노란톡방에 대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재료도 있지만요,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부터 강하게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게 되면 예상치, 다시 말해서 2,600만 주 정도가 부합이 되겠구나가 딱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치로는 2,400만 주가 됐는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뽑아온 건데요. 어느 정도, 아까 비덴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덴트를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가, 하루 거래량이 1월 달에 2,500만 주였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가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5,000만 주예요. 거래량의 차이가 너무 괴리가 심하다는 거죠. 하지만 카나리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필요 거래량이 2,600만 주인데요. 2,400만 주, 2,500만 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약 100만 주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넘어가셔도 되겠다. 만약에 이것마저도 나는 좀 더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확인을 하시고 진입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P0가 확인됐고,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는 얼마나 상승이 나왔나요? 이 단기간에, 이게 지금 2월 말이었거든요.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결국엔 상승치는 거의 77% 정도의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끝까지 다 먹자 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을 내자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지금 내가 어떤 종목을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이 수많은 종목 중에서 이러한 종목을 선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빨간 표시 보이시나요? 이 빨간 표시 같은 경우에도 약간 매매 디테일이 있긴 있지만, 제가 이거는 검색기로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이런 종목들 보시기 힘드신 분들, 직장인 분들, 굉장히 어려우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지금 제작 중에 있거든요. 검색식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기 위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검색식들, 궁금하신 분들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자세히 또 말씀,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포션 기법 잘 활용하시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 정말 많이 잡아내실 수 있다. 수익 보실 수 있다. 마법을 부린 것처럼 정말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올까 하는데 정말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바로미터라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아까 비덴트도 보셨죠. 이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걸러내다 보면 정말 다른 종목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의 활용 도구로 해서 바로미터로도 활용을 하셔라. 그래서 이렇게 대용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드린 종목은 바로 영진약품입니다.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미터콘드리아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 관련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많은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 당시에 상승이 나왔을 때가 바로 21년도 12월 7일입니다. 12월 7일 날 뭐가 기억나시죠? 이 당시에는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집중을 받았고 여기 내용도 보시게 되면 WHO, 코로나 백신 예방률 78.1% 승인 그래서 영진약품에 대한 이런 코로나 감염 억제 소식 부가 감이 오시나요? 아, 이 종목이 정말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가 바로 뉴스로만 보신다 하더라도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제가 빨간 표시로 이렇게 해놨는데 연간 1조 규모, 1조 규모의 세계 최초 혁신 신약 기대 이거는 재료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재료가 너무나도 좋아도 저도 역시 이 당시에 제가 회상을 하게 되게 되면 아, 이 종목은 진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진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바로 미터 바로 이 종목은 그러면 거래량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를 저 역시 계산을 당시에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면 저도 이 당시에 종목 상담도 하고요. 영진약품 정말 많이 진입하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거래량이 사실 이 정도는 됐었어야 됐다. 정말 많은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시게 되면 지금 21년도에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딱 보이시죠? 주가가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한참 못 미쳐요. 그렇죠? 한참 못 미치면 주가는 상승할까요? 하락이 나올까요?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열의 한 번, 두 번입니다. 연봉 기준으로 했을 때. 1봉 때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연봉 기준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결국엔 주가가 여기서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조정을 받을 때는 결국엔 거래량이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20년도. 당연히 거래량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왜? 코로나 특수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약품, 제약주, 바이오주들은 거래량을 다 보시면 웬만한 종목들 다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21년도에 당연히 좋으면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 다시 말해서 20년도에 지금 거래량이 확인을 하시게 되면 13억 5천만 주의 20년도에 거래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죠? 나누기 24 하면 됩니다. 나누기 24를 하게 되게 되면 이 부합치가 하루 만에 거래량이 이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P0에서 P3까지 가격 전략을 짜면 됩니다. 가격 전략을 짜고 진입을 하면 되는데 이미 애당초부터 어떻다? 걸러내야 될 종목이었다. 다시 말해서 영직약품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게 되게 되면 1봉이에요. 1봉 보시게 되면 지금 결국에는 3,656만 주가 필요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13억 만 주가 되면 5천만 주가 이것도 넘어야 돼요. 결국엔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접근을 하면 안 됐다는 거죠. 물론 약간의 상승세는 나왔지만 많이 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라고 했을 때 더 길게 보실 수도 있어요. 더 길게 보실 수도 있지만 결국엔 뭐다? 거래량이 빵빵 터져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직약품은 비록 재료가 좋았어도 어떻게 된다? 아직은 좋아도 일단은 관망 아니면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위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다음 주가 볼까요? 보이시나요? 결국에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을 때가 이때였고요. 거래량이 증가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시청자님들 어떻게 하죠? 지금 대략적으로 5,500원이에요. 5,500원에서 당연히 이제 더 갈 거야. 임상에 대해서 분명히 임상을 성공하게 되게 되면 주가는 1만 원, 2만 원도 갈 거야.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셔서 뭘 하죠? 물을 탑니다. 추가 매수를 해요.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말 상승이 나오면 정말 좋은데 상승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5,500원에서 2,400원까지 주가는 하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로 위터로서 충분히 역할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포션 기법, 정말 매직과 같은 우리 시청자님들의 수익을 안겨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다시 한번 지금 예시를 말씀드려야 될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두 번 해서 사실 시행착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차후에 다시 또 포션 기법으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